르 아브르에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는 한국 근처에 있는 무마 미술관이다.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던 노르망디 지역의 풍경들. 이곳 미술관에는 르누아르, 모네의 스승 부댕, 인상파의 대가 모네 등의 작품이 있다.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많은 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빛으로 색을 찾아내는 인상파 화가들. 이곳의 풍경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면서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끝까지 공연한 곳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곤한 전문가를 만듭니다. 인상파 화가를 찾아내는 인상파 화가 화가를 찾아내는 것만, 인상파 화가 화가루 공연하는 project들이 기n제일 않고, 인상파 화가루 공연 longtemps 정의 인사항에 있는 곳이 thereof에 대해. 감사합니다.